다가야 한 번만 주 아스토로! 오늘은 여러분들을 만난 지 1년이 지났는데요. 오늘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? 그동안 저희 아스토로는 크레이시, 섹시, 쿨하게 보냈습니다. 저희가 우리 테라 4백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식을 전해드린 게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오늘 2018년 1월 19일에 티아CC에서 파이팅! 오늘 찾아보겠습니다! 네, 항상 빨리 찾아보기 쉽네요. 잘 지내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고맙! 이샤즈 아스토로! 안녕히 계세요.